어 28 30 30번지에요? 어 누나 여기잖아 여기 아직도 기사하시는 모양이네 아 뭐 들어가봐 여기 화장실 나는 이 화장실만 키워가면 무서워 아유 아유 누나 아줌마 아이고 건강하셨어요 아유 아니 너도 아니다 잡으면 엄마는? 엄마 저기 계셔요 엄마도 많이 반사하셨죠 너도 엄마더러 대하고 나더러 아파하고 변신대하고 딴 거 말 못해 아팠어요 아유 그래도 뭐 건강하시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째까른 게... 그렇게 째까른 게 커가지고 부작진이 가지고 누나가 여기 한번 보고 싶다고 맨날 아줌마는 맨날 안 잊어먹어 하도 어렵게는 살 때라서 아주 그때만 살았냐고 그때는 여기가 엄청 큰 마당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커서 와보니까 여기서도 애할머니 살았어 여기가 애할머니 애할머니 여기서도 살았지 네 뒷방에 살고 우리 뒷방에 얘네들 좀 가르쳐봐라 우리 다하고 나하고 자랑 누나는 여금만 그때도 어머니 그럼 울어 지상이나 여금도 엄마 봐봐 여금도 여긋나 우린 그때 그때 살았는 걸 생각으로 어따 그 말을 다해야니 살아계실 때 보고 싶어서 뭔냐 미녀 근데 니가 최고왔어 미녀야 이거 세상에 그거 미녀라 그러잖아 이름 바뀌었어 현재 성준이랑 성준이랑 바꿨어 종훈이가 동일이고 종훈이 얼마나 컸냐 종훈이 종훈이가 종훈이지 이 부잣둥이야 이거 부잣둥이 우리 대이 똥욕이 다 잡아냄서 뭘 문제가 나야 어릴 때 저 되게 차분하지 않았어요? 아이고 종훈이 수훈이 갖고 돼있어 말을 수훈이 다 잡아냄고 온챙 잡아냄고 부잠을 떨고 댕겨 우리 둘째 아들 딴 데이면서 둘째 아들은 어디에 있어요? 부잣둥이 여리저리 댕겨 우리 딸? 딸 소희 소리 텔레비 하면서 나오더만 동일이 딸 나왔다 동일이 딸 나왔다 내가 내가 그럼 다른 거 보면 똑같지 않아요? 방에 가볼래? 저기 있어요 다 있어요 고마워하고 이뻤어 이뻤어 아빠하고 잤다네 저 이뻤죠? 이뻤어 얘처럼 생기지 않았어요? 우리 아들하고 여러컷 안 이뻤어 아하하하하 야 너 지금 찹찹해가지고 이쁘게 쓰이시고 마 방에 들어가 있어